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우리 고1,2 친구들을 정말 퀘스트에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9월달 학력평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나는 지금 여름을 즐길 테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깝게는 여러분들 1학기 성적표 받으셨죠? 등급이 잘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 등급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정시파일까?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정시파를 선언하는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수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전벨트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하나하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치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 혹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까마득한 미래 같아 보이고 지금 내 의지만으로는 열심히 정시를 열심히 파가지고 수능을 잘 볼 것 같지만 그 하루 긴장된 시간 속에서 다른 선택지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든 과목을 잘 볼 확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5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정시파를 선언한 친구들 중에 성공한 친구를 정말 손에 꼽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내신 별로인데요. 내신부터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는 반드시 안전벨트니까 지키셔야 돼요. 내신은 무조건 업업 올린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정시는 뭐냐? 정시는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하고 논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와닿게 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일단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촌동생이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지도를 해줬었는데 지도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 그 친구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가 정말 내신이 소위 말하는 빡센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얘가 5등급이 나왔어요. 디말고사 때 열심히 하라고 과외를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을 안내해 줬어요. 그 과외 선생님은 대치로셀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제 의대를 합격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의대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얘를 맡아줘 이렇게 했는데 얘 역시 5등급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1학기 성적을 딱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정시로 돌리자. 정시로 가면 어떨까? 정시파. 입성을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제자였으면 성적을 더 올려보자고 했을 텐데 제 사촌동생은 어떤 공부를 하는 친구였냐면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친구 그리고 시키는 것도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친구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본인이 재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니까 당연히 공부도 심드렁하게 하고 각종 교과 외 활동도 거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수시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서 정시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얘가 일종의 실험체가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신 등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5등급 계속 유지했고요. 어떤 건 8등급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봤어요. 수능 모의고사가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시만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능도 평균 등급이 5.5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일단 수시는 아예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시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이 있었는데 또 얘가 가고 싶은 학교들의 성향도 있었고 이과였거든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일단 가부터 다까지 그래도 엄선해서 선생님이 조언을 해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다 떨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페일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논술을 준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재수각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있냐면 각 대학에 추가 모집이 있더라고요. 이 추가 모집은 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냥 갖다 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또 다른 데 발표나고 이런 식인데요. 원서비도 장당 4천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얘가 한 20장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결국 어디를 갔냐면 한 국립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국립대학교가 얘가 정시에서 원서를 썼을 때는 택도 없이 떨어진 그런 갈 수도조차도 없는 국립대를 기적과 같이 얘가 성공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얘를 얘가 제가 왜 얘를 드냐면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정시파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결심해가지고 내가 이 쓸데없는 내신을 버리고 정시로 해야지. 이렇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실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예상했던 양을 그만큼 해내가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수시든 정시든 망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정시파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는 어쩌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를 다르게 돌려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완곡하게. 우리 유피미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신을 열심히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형 캐스트인데 왜 와가지고 내신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정시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대학을 인서울로 잘 갈 수 있을까. 서울대 1.4등급 그 다음 연대고대 1.7등급 서성안 2.4등급 가천경기대 2.8에서 3등급입니다. 지면 관계상 이 정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가는 과를 제가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내신 성적을 선생님 저는 택도 없는데요. 올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1학년 친구들 보세요. 1학년 친구들아 너네는 내신이 1학년 2학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8번 남았습니다. 10번 중에 2번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에요. 충분합니다. 만회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아직 4번 남았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3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ABC라서 따기도 쉽잖아요. 고1,2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수능 영어 등급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정시로 좀 승부 보겠다. 전 과목 거의 100점을 찍으셔야 돼요. 만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한 약점들을 모의고사에서 발견을 해서 빨리 3학년 되기 전까지 다 채워놓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공부 체력을 기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3학년까지 가서 1등급을 받는 친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학생 기준으로 1등급 받는 친구가 3월달 모의고사 기준에서 3.7%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수능의 영어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영어를 일단은 전략 과목으로 사보세요. 등급 합을 우리가 따졌을 때 영어가 여러분한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얘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유형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에 상관없이 1등급을 Get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영어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건 국어 때문이에요. 사실은 국어 능력이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잘 안 되거든요. 우리 모국어가 사실 국어 풀고 영어 풀다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어 능력이 어떤 게 필요하냐? 글을 다 읽고 나서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고 모평도 잡는 길입니다. 논리적으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마 그럴 것 같아서요. 라는 여러분의 생각 제 감에 따르면요. according to 여러분의 감 그런 거 맞지도 않는 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문 몇 번째 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근거를 찾고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가 이런 조건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왜 이게 오답으로서 소고가 되는지 그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으실 때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의 연결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속도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여러분 내신 시험지 보면요. 정확성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업법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수능에서는 업법을 틀린 것만 찾으면 되지만 내신에서는 틀린 업법에 대해서 바르게 고치라고까지 하죠. 정말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맥에 맞게 어휘를 사용하는 거 이건 수능하고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론하는 거 이것도 수능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거 이건 내신만이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요. 주제문을 가지고 보통 영작을 하기 때문에 주제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으로도 바꿔봤다가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도 바꿔봤다가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으로도 바꿔봤다가 요렇게 요리조리 도치도 해봤다가 가정법으로 바꿔봤다가 요런 것들에 훈련을 하는 것은 내신 기간에 해주면 되지 이 위에 있는 세 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수능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수능은 마지막에 요기에 좀 다릅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소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번 할까 4번 할까 맨날 이렇게 해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3번 할까 4번 할까만 다 맞춰도 2등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3학년 되면 실제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고1 이때 여러분이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을까? 현재 나는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이다. 1등급인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지문으로 공부를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수능 기출 자 그러면 수능 기출에서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시간을 재지 마세요.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의 지문을 보세요. 지문을 통해서 설명 방식이 뭔지 소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의도는 정확하게 무엇일까? 그리고 왜 나머지는 오답일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시는 게 좋고 전개도라고 하죠.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맵핑하는 훈련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신에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완벽하게 이게 여러분한테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맵핑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보통 글의 요지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한글이죠. 여기도 한글입니다. 그리고 빨리 풀고 싶으면 이건 지금 21년도 수능 문제인데 마지막 줄만 읽으시면 보통 요지는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을 딱 보면 그럼으로 너스트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컷마를 기준으로 중요한 건 뒤에죠. 뮤직 리뷰스 음악에 대한 비평은 비겐 투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대중들의 의견을 음악 비평에 대중의 의견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음악 비평에 대중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다. 몇 번에 있죠? 네 1번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답만 찾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줄 보면 된다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문의 내용을 한번 맵핑을 해보도록 하죠. 앞부분에 패러그랩의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잘랐어요.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미디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음반이 나오게 되면 그 음반은 무조건 비평가의 손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비평가가 그걸 보고 리뷰를 쓴다가 앞에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once the internet 인터넷이 made music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가 되겠죠. 그러면 인터넷 전과 후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전에는 누구만 우리가 음반을 볼 수가 있었냐면 비평가가 먼저 음반을 앞에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써볼게요. exclusively 독점적으로 보고 리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중들이 보게 되었어요. 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음악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출시 덕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의 이용 가능함이 점점 democratized 가 되었어요. 민주화 되었다. 대중화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대중화 되었다. 이거를 민주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크리틱스 비평가들이 더 이상은 독특한 접근을 또는 자기만의 독점적인 접근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니크하고 똑같은 말이 앞에 나왔던 익스클루시브하고 똑같아요. 독점적인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that is 라고 나와있죠. 앞뒤 내용이 동일합니다. 비평가능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 비평가가 아닌 사람들은 각각 could obtain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 동시에 말이죠.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동시에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also니까 또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enable 가능하겠습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to publicize their views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list 목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밴드 올리고 그리고 argue 또 주장도 합니다.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다 endlessly 끝도 없이 게시판에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비평가가 이제는 대중들의 의견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한 앨범에 대해서 뭐하기 전에 비평을 하기 전에요. 그래서 대중의 의견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리뷰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비평가들이요. 듣죠? 그러므로 따라서 instead of는 뭐뭐 대신해라는 뜻이 되겠죠. 음악에 대한 리뷰가 원래 가이드를 했어요. 앞에서 대중들의 의견을요. 예술에 대한 정말로 그랬습니다. pre-internet times니까 인터넷 나오기 전 시대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적이든 아니면 잠재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죠. 키워드 인터넷이 누구로 하여금 비평가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다. 기존과 다르게 대중의 의견이 리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끝.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보기를 따지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전과 후 음악 비평이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완벽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왜 답이 안 될까요? 나머지 볼까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요약할 수는 없죠. 비평가의 음악 비평은 주관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언급되지 않았죠. 새로운 음악은 대중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공개된다. 새로운 음악에 대한 공개 방식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듣죠? 온라인 환경 때문에 음악 비평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다 소거하면 정답은 확실하게 1번이니까 다시 읽을 필요도 없고 지문에 대한 맵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르는 어법, 어휘, 체크함 시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구나 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을 항상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의어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만나고 접하는 그런 단어들에 있어서 뭐 우리 초록색 창에다가 검색을 하면 거기에 이제 영어 딱 들어가게 되면 유의어, 반의어가 떠요. 그 유의어, 반의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나 제목이 갖춰야 될 것들은 중요한 정보가 본문에 나왔는데 그것을 보기에서는 유의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유의어로 바뀌어졌는지 살펴보시고 빈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는 반복해요. 그러면 빈칸하고 동일한 쌍둥이 문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간에 일단 두 가지로 프로그램을 짜세요. 어떻게 짜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평 지문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 해당하는 지문을 분석하는 것 두 개를 나눠서 매일매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구문 패턴 정확한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본문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법이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 한 세 문제 세 문항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수능으로 가서 지문의 전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이 네 가지 패턴대로 내가 정확하게 활용이 되는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또 누적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보시고 읽어보시고 이거 두 문항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에 다섯 개시만 하셔도 여러분 8월달을 1일부터 30일까지 해서 30 곱하기 5를 하면 150개 지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고1,2 때 기출문제까지 다뤘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전투력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루에 다섯 개 그리고 3대 2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챌린징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가져가야 되는 실력을 갖다가 여기와 여기에 갭을 줄여보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했던 거 이제 정리하면 우리 내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문의 소화력을 좀 많이 키워야 된다. 답의 근거를 찾는 습관 맵핑하는 훈련 해야 된다. 분석 능력 뭐다 필요하다. 내가 만약에 출제자가 되어서 이 제목 문제인데 업법으로 만들면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디다가 밑줄을 칠까 이런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3학년 캐스트에 위클리 스케줄을 갖다가 하나 PDF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그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아 오늘은 날렸다 이러지 마시고 틀어지면 틀어진 대로 내가 또 부족했던 것을 메꾸면 되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시험 당일 날이 딱 되면 내가 정말 최선을 했나 안 했나를 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수능 날 떨리거나 모의고선 날 떨릴 때 그 느낌이 와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금 떨고 있구나. 또는 아 내가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미뤄뒀는데 후회가 되는구나 해서 떨리는 거지 공부가 정말 꽉 채워진 상태에서는 긴장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캐스트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모를 잘 보시고 잘 보실 수 있게 선생님이 가이드해 드렸으니까 이 방법으로 꼭 성적을 올리시고 내신과 수능 전부 다 포기하지 않는 똘똘한 그런 메가스터디 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캐스트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2 1 감사합니다.